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도토리묵을 하나 먹어볼까요? 도토리묵을 하나 먹어볼까요? 도토리묵을 하나 먹어볼까요? 도토리묵을! 뭐라고 하는거야? 젓가락으로 먹어야겠네 젓가락이 어딨어요? 젓가락이 어딨어요? 젓가락이 애기라고 젓가락하네 아, 그게 어딨어요? 언니, 젓가락 사는거만 하셨을께요 젓가락 감사합니다 ד пять 젓가락은 nunca 식혀진다고 젓가락같은구 젓가락은 것 같기도 했어요 젓가락은 두 개 젓가락은 다 먹으면 젓가락은 잘 먹어야돼 젓가락은 다 먹어야지 젓가락은 다 먹어야죠 젓가락은 다 먹어야지 제작 granddad 이제 밥을 먹어야지 안 매운 거 없냐고? 고기만두 고기만두 시켰어야지 고기 만들기 먹을려면 만두를 시켜야 고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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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만두